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저 오늘 12월 29일 금요일인데요. 새해 연휴를 맞아서 DS단석의 경우에는 다음주 화요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죠. 자, DS단석 지난 12월 26일 날 최고가 찍고 강한 낙폭 흐르면 보이다가 지난 목요일 날 단기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지난 고쯤에서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DS단석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영상에서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DS단석의 경우에는 현재 IPO 섹터에 엮여있죠. 이렇게 섹터에 포함된 종목들은 수급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DS단석과 비슷한 LS 머틸즈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최근 신규 상장됐던 종목들은 같은 흐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DS단석의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날 반등 흐름이 나온 것도 어떤 이슈 때문이었어요? 바로 DS단석과 동일한 섹터인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LS 머틸즈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DS단석의 경우에도 과대 납폭자리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반등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럼 DS단석 보여주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들 겁니다. 고점에서 물린 내 물량, 이번 반등 위치에서 탈출할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반등 위치가 장기적으로 이어치면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자, DS단석의 경우에는 지난 12월 26일부터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낙폭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 어떤 게 생기죠? 악성 매물이 생겨요. 자, LS 머틸즈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와 다르게 DS단석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 당일 돌파 흐름이 나오다가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악성 매물대가 현재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반등 위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하면서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DS단석의 반등 흐름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강한 조정 흐름이 동반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엘스 머틸즈의 흐름 한번 보시면 강한 돌파 흐름 나오다가 단계적으로 눌렸지만 바로 시세 말아올리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맨 흐름이 연출됐었고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단계적인 조정 흐름은 나왔지만 바로 시세를 말아올리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맨 흐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눌리더라도 이 시세를 빠르게 회복해야 전형적인 상승 국맨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DS단석의 경우에는 돌파 흐름이 나오다가 시세가 바로 꺾여버리면서 전형적인 하락 임펄스가 확대됐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가 현 위치에선 형성되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가 변동성이 커지며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될 것이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DS단석 보여주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2월 26일 화요일날 DS단석 신고가 찍던 날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실시간 텔레그램방 안에서 DS단석 49만원 이상에서 무조건 전략 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터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49만원 이상이면 어디에요? 지난 12월 26일 49만 5천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신호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DS단석으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DS단석의 정확한 매매터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입장 안해서 DS단석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안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해요? 연구소 연구소로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 467 이 번호로 연구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DS단석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현 위치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저가 매세가 들어오면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락 임펠스가 확대되면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은 물론 많지만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추가 낙폭 위치에서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당가를 낮춰놓으시고 앞으로 나오는 반등 위치에서는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DS단석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크게 물리신 분들은 현 낙폭 과대 위치에서 아무리 매집을 잘 끝내둔다 한들 확실한 수익은 못 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물린 평당가 근처에서 탈출은 가능하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DS단석 거래가 재개되면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낙폭 흐름 자리에서 이 과대 낙폭 자리에서 무조건 매집 끝내두셔야 됩니다.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주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당가 낮춰놓으셔야 되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올 이 추가적인 낙폭 위치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두시고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수익으로 마감 지어야 돼요. 자 DS단석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연출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밖에 못 내려가요? 공목과 부근까지밖에 못 내려갑니다. 신규 상승 종목들의 경우에는 공목과 부근에서 지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보호의 수 물량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구간이 바로 공목과 근처이기 때문에 DS단석의 경우에는 앞으로 공목과 부근인 10만원까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도 이 공목과 부근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DS단석과 흐름이 비슷한 두산 러브틱스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두산 러브틱스 이 종목도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신규 상장 당일 강한 돌파 흐름이 이어지다가 흐름이 바로 꺾여버렸고 폭락한 위치에서 계단식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공목과 부근인 3만 2천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공목과 부근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고가 돌파했죠? 자, 이러한 흐름 앞으로 DS단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나오는 반등 위치가 예정되어 있다 한들 추가적인 낙폭 흐름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DS단석 보여주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올 이 추가적인 낙폭 위치에서 절대 1위에 비하지 말고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등가 낮춰 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공목과 부근에서 지지 흐름 받으며 반등 흐름이 이어질 때 DS단석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DS단석 전용 텔레그룸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DS단석의 정확한 매매 타점 쉴 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해요? 연구소 연구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010 469 9671 위폰으로 연구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텔레그룸방 바로 열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룸방 입장에서 앞으로 DS단석 추가적인 낙폭 흐름 이어 치면서 공목과 부근까지 빠지면 이 공목과 부근에서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매집 끝내 두시고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도 정확한 매스타점 잡아서 저점에서 이 바겐셀 구간에서 매집 경고하게 끝내둔 다음에 반등 흐름 이어치며 앞으로 신고가 돌파하는 자리에선 DS단석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반등 흐름이 나오다가 사전에 꺾여버리면 이 고가 부근에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앞으로 DS단석의 정확한 매도가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DS단석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 어떻게 입장해요? 연구소 연구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외폰으로 연구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DS단석 전용 텔레그램방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연구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외폰으로 연구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DS단석 전용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의 경우에는 DS단석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 타점 잡아들이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지난 수요일의 경우에도 모비스 웰바유텍 이 두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40% 이상의 수익 안개드린 만큼 DS단석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해요? 연구소 연구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시켜 드릴테니깐 지금 당장 연구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DS단석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고 DS단석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연구소 연구소로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 967의 웹헌으로 연구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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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